어? 먹는다. 먹는다 먹는다. 지금 잡자 지금 잡자 지금 잡자. 찔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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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찔러! 혼란스럽게 빅빅 덮쳐지다. 이거 맞아 이거 맞아? 잘하면 비벼지게 될 거 같기도 하고? 점프! 우리 한 명은 낙오됐다. 아니 꼬핀이 지나간 자리는 다 가라앉아. 나 아니야! 여기는 무슨 신도시네? 이야 이거 빌딩 같은 게 있는데? 우후! 이거 점프하면서 가면 두 배로 빨라짐. 어? TV인데요? 몰라야. 이 취미로 갑시다. 핀야 컴온. 오케이. 어 뭐야? 어? 뭐지? 나만 보은가? 그 갑자기 이게 뭐지? 땅이 사라졌는데? 으아악! 으아악! 안돼! 나를 살려줘요. 제사님들 없어졌어요 갑자기. 나 제 집에 있는데? 내가 엘리베이터 하고 내려갈게 얘들아. 어 뭐야! 제사님 나 보이는데 나 엘리베이터 바퀴야. 제사아 나 보여! 내놔 봐. 의심같아. 가운드에 있어. 아 사라졌는데? 아 а 신. 가운드에. 단두 되. 다시 올라가볼까? 어? 아 스트네 James! 엘리베이터 slide! 일단 나갔다 들어오면 되지 않을까? 영 층에서 다 같이 나가다가 들어오자. 우리 나면 그만 안 되나 봐. 여기 가만히 있시면 안 되는 거. 1층에서 하자, 1층에서. 여기서 나가다가 들어오자, 여기서 나가면서 들어오자. 됐다. 그러면 4813이네. 한 번 해볼래? 맞아, 4813. 오, 흔들려! 저 위쪽에... 위에 뭐 바뀐 거 있어? 머리 터져버렸는데? 밖에서 봤을 때 뭐 바뀌는 거 있어? 머리가 날아가는데? 아까 머리 펑 하고 날아가는 거 거기 찾아보잖아. 아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, 저기 있다! 제사앙! 어디 일려나? 제사앙, 데리러 가줘! 오른쪽이야! 나도 잡히랐어! 너 왜... 배고파! 제사기 구하러 가! 이긴다! 어째서 근데 저기 이거 좀 마셔보인다, 잠깐만. 배고가면 반대일 텐데? 아이, 가도 가도 뭐 거쳐 가도 다 가는 거지. 그치, 그치.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고기 3개 다 먹을 거야! 야, 배고프면 피가 다른데? 도착했어! 이거 마셔, 이거! 이거 마셔! 아이고, 침대! 요즘 같은 세상에 아살아니... 뭐, 여기 쥐라고 적혀있는 게 잔뜩 있다. 뭐야, 뭐야? 빨리 지금이야! 안 돼, 여기 함정 있어! 나 맞고 즉사할 뻔했어. 몰라, 도망가. 어, 죽었다! 우와, 이게 뭐야? 제사앙! 안 돼! 띠형이 함정 밟아서 나 죽었어! 움직이지 마! 움직이지 마! 움직이면 죽어! 기다려, 나 대상대상 눕혀놓고 올게. 띠형이 함정 밟아서 나 죽었어. 이거 움직이면 죽어. 아, 이템이다. 뭐야, 저거? 띠형이 왜 갑자기 보스놉이야? 그러게. 진짜 오른데? 박치기 하러! 죽여! 이거 데미지 들어가는 거 맞아? 아닌 거 같은데? 여기 폭발하는 거 있어, 여기 폭발하는 거. 여기 유민에서 부셔야 되는 거다. 일로 와, 일로 와. 나 숨이 없어! 나 다른 사람 해줘! 숨이 없어! 숨이 없어! 숨이 없어! 잠깐만, 나 숨이 없어! 잠깐만! 온다, 온다! 누가 폭탄을 안 들고 온다! 온다, 피해!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지. 내가 죽는다면 얘들아, 날 잊지 말아줘. 어, 잊지 않을게! 부딪히면 통을 떨궈버리는데. 내가 해볼게. 근데 시선이 나한테 안 가는데? 얘들아, 나 피가 없. 기다려봐, 이 전쟁은 내가 끝낼게. 각자 기둥 하나 맡아서 가까이 있는 거 어그로 끌리면 그거 하면 될 거 같은데? 나이스. 어, 박았다. 아빠, 뭐가 없다? 나이스. 상아 왔다. 재 인인인. 엣닉. 어그론가! 나이스! 어 뭐야! 어? 왜? 아니 얘들아! 나 왜 이렇게 떨어졌어! 대상아! 크레인 돌려버리자 크레인! 무슨 일을 하는 거지? 어 뭐야! 나 왜 이렇게 왔어! 상대상 내가 옮겨줄게! 아니! 어 뭐야! 거기 있어도 죽었겠는데? 완전 죄송입니다. 어? 감사합니다. 어? 거기 공간인데요? 뭔 소리가 들리는데? 살려줘! 영웅 등장! 어 뭐야 죽었잖아? 병하러 올 땐 영웅이 필요 없다고.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가? 어? 안돼! 어 뭐야! 나 구해줘! 재상아! 재상아! 나 구해줘! 크레박스에 빠졌어 재상이! 나 여기 들어가야 돼? 얼어죽겠는데? 괜찮겠어? 따라가자 따라가자. 구하러 가 재상! 오! 하이매나 개많아! 내려갈 수밖에 없는걸? 여기다! 여기 상대 쌓는 거다! 오케이! 아아아아아아악! 재상! 하나, 둘, 셋! 됐다! 안돼! 휘용이 끌룡아! 휘용이! 줄건조! 줄건조! 줄건조 누구야? 일로와! 얘들아! 오 얘들아 뭔가 위쪽이 심상치 않아. 오 여기다 여기다! 뭐지? 정면에? 오 저 오른쪽에! 호피만 보내자! 예! 나! 나! inmates... 아이 저거.. 덩치 크.. 오 알파 달려진다x2 Feed me ark 나 맞자! 我不知道.. 지금 amazing 저isty lassen 인간 세계 끝을 따라 했다. 여기는 지옥이야. 이거 뭐야? 왜 이렇게 안 돼? 이거 다시 봐볼게. 거의 악녀. 이거 지옥임? 유토피아 맞아? 딜 타이밍이야. 딜 타이밍. 난 무서웠어. 나 무서웠어. 지금 못 가. 나 시아 꼬매. 시아 꼬매. 시아 꼬매. 나 못 뛰어. 나 물이 없어. 못 뛰어. 코코넛에 수분이 있지 않을까? 있어. 수분이 있어. 아! 근데 죽었어. 와 나도 한 번 남았는데. 틀렸네. 내 쪽으로 오면 안 돼. 세상. 내 갈 곳이 좀. 와 복세가 너무 세다. 어 잡았다. 대박. 아니 약간은 버그였어? 진짜 버그였던 거야. 나 애인님 챙길게. 나 피도 먹을 것도 없어. 피녀도 죽어. 내가 끌게. 피녀. 이거라도 먹어볼래? 피녀 못 뛰고 있어. 가자. 가자. 우리 지금 너무... 세상에 다. 우리 뭔가 어려운 길로 가는 걸까? 피녀. 여기서 기다려. 내가 두 마리. 나 두 명 컨트롤 할게. 두 마리? 아 두 명 컨트롤 할게. 두 마리. 사람 치고 내줘야 될 거 아니야? 나도 열심히 했어. 나도. 여기서 기다려. 내가 먹을 것도 챙겨 올게. 목마르다고 죽진 않겠지? 목마르다고 죽어. 사람은 목긴 마르면 죽어. 피녀도 설마 죽는 거야? 나 이렇게 갈 수는 없어. 아 안돼. 자 들어가면 우린 강도인 거야. 돈 다 뜯어내자. 오케이. 오케이. 무기 들어 다. 오 뭐야 컷신이다. 생명자들 때깔 좋은데? 자택한 지 얼마 안 됐나 봐. 갇힌 지 얼마 안 됐나 본데? 어 그럼 감옥에 가면 그 아저씨 있는 거 아니야? 어 가볼까? 감옥 구경 가자. 여깄네 아저씨. 하하 아저씨 이거 봐라. 먹고 싶지? 아 나도 고기 먹는다. 어 입에서 살살놨네. 물도 마실 거지. 재밌었다. 재밌었다. 다들 고생했다네. 바이 재밌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g은 지금 그 아저씨 bh visit? 갑인자들роп Arkansas. ho오常ayed 아저씨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